제 옆에 여러분들에게 박영수 특검, 전 특검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조상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유다, 혁신 잘 되세요? 어떻게? 저희가 혁신을 끌어가는 주체는 아직 아니고요. 그냥 혁신을 촉구하는 혁신 행동으로서 원예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단계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금 잘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좀 이른 편이라 아직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평가를 지금 단계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출발은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김은경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검색했겠어요? 사방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상당히 과거를 차분한 듯 하시면서도 원래 예전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하실 때나 예전에 금융소비자원장 하실 때도 강단인께 티나지 않게 그렇지만 강단인께 업무를 처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학사회에서도 평이 좋더라고요. 네네.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께서는 김이용, 정진상 변호인을 맡고 계시죠? 네네.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성현 빵통위원장은 다른 분이 맡고 계시나요?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겠네요. 박영수 전 특검을 하여튼 간에 이것이 50억 흘러 폭로된 지 1년 6개월 만에 착수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왜 검찰이 그냥 놔두지 또 영장도 신청했어요. 글쎄요. 뭐 어떠한 의미로 정말 수사 의제를 갖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일단이 뭐냐면 이른바 지금 박영수 특검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수제 혐의예요. 수제 알선 수제입니까? 알선 수제가 아니죠? 알선 수제 같은 것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특가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제 혐의인데 이 수제가 뭐냐면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공무원의 준하는 지휘 형태로 놓고 공무원의 준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수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엄격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돈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장량 간격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지네요. 그게 중형입니다. 우리은행 이사 때 그 때문인가요? 우리은행에 물론 이사입니다. 이사이자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임이기는 한데 이사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소속 직무 그러니까 그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등 그 소속 직무에 관해서 대가를 받고 청탁을 들어주면 이제 전형적인 수제죄가 되는 겁니다. 남욱이라든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출해줬다는 건가요? 불법 대출을? 그러니까 불법 대출을 알서라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2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00억이라는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대장동 일당들에게요? 네. 일당들에게 우리은행을 컨소시움에 주체로 참여시키다 그러니까 주체로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보통 같이 엮어서 우리가 신디케이트로 일어납니다. 같이 엮어서 그 금융기관들을 대출하는 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주간은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 주간은행 역할을 맡아준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게 하는 대가로 그걸 끌어오는 대가로 200억을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실패하고 이제 대출의향서 그러니까 그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은행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컨소시움 주간은행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출의향서로 1200억이 좀 넘는 금액을 대출을 약속하는 대출의향서를 발급해주는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200억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50억 클럽이라고 부르는 50억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최종적으로 약속이 변경된 거죠. 아, 그게요? 그래서 50억 클럽에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한 뇌물과 마찬가지로 약속만 해도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만 해도 똑같은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0억 약속과 50억 약속이 다 있었다고 보고 둘이 다를 붙여서 결국에는 이제 특견법상 수죄 혐의등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것도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5천만 원을 줘요. 곽상도한테요? 곽상도한테. 이제 곽상도가 출마를 대구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른바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그거는 곽상도 쪽 측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무기 변호사법 위반. 근데 원래 처음에 받던 혐의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그 혐의를 변론하면서 조언을 해줬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상식적으로 민정수석을 직전에 지냈고요. 그때는 수사가 멈췄어요. 근데 민정수석을 마치자마자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됐는데 그 직후에 출마를 하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해 보면 특히 과거 녹취록과 연결해 보면 전형적으로 이건 대가 수령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민정수석 시절에 이미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남욱 등이 일당만 빼주는 형태로 보호해 준 거 아니냐. 그 보호해 준 데 대한 대가로 그래 정치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좀 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해서 이른바 부정처사 후 수례 혐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는 빼고 이제 이른바 정치자급법 위반으로만 해서 결국 800만 원 이상 못 돼요. 유죄는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나갈 때 일단 도와줘.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는 이제 대가상으로 받아먹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게 이제 수령부정처사에서 걸렸으면 5000만 원이면 7년 이상 징역이라서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근데 벌금 판매 800만 원으로 일찍 나왔거든요. 정치자급법 위반으로만 처벌돼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곽상도가 민정수석을 지내는 데 대한 그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인맥을 활용해서 이른바 하나하낸 김정태 회장에게 이 컨소시엄 참여에 관해서 로비를 했다. 그걸 엮어서 그 부분으로만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 뭐냐면 곽상도와 박영수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고위정관이라는 겁니다. 검찰 측 고위정관이에요. 근데 둘 다 수사 무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곽상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저축원행사건에서 남욱과 정영학 등을 빼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막아주는데 왜피가 되어줬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또한 남욱과 정영학 등이 그 수사를 받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죄로 나오게끔 굉장히 구멍을 숭숭숭 내고 심지어 판사가 이거 배임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정 변경을 하지 않아서 결국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거기에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수사를 전체적으로 총괄지에 있던 사람은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검사 전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수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하겠지 검사들이 그거는 검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자기네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행권 관련 로비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은행권 관련 로비가 왜 쉽지 않냐면 일단은 증거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게 중대한 범죄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은행장이라고 인정할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진술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변호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짜고 고돌이 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상도가 50억을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50억 클럽 이전에 5천만 원은 실제로 돈을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한 거를 본다면 알선수례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물하고 똑같이 처벌되거든요. 액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7년 이상 그러니까 판사가 반으로 깎으더라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실형 선고가 필연적인데 그 혐의는 적용을 안 해요. 왜? 검찰에 관한 로비이기 때문에 검찰 전용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잖아. 박영수도 마찬가지로 봐주기라든가 정관예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하고 우리은행 그런데 그거는 가봐야 한다. 가봐야 알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박영수 개인의 책임인 거죠. 다른 검사들이 다른 검사들이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럼 윤석열을 빠져나가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사단이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사단이 곧 박영수 사단이겠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검찰에 로비한 흔적과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검찰의 핵심라인들 그리고 윤석열을 지탱해주는 이 검사라인들이 다 물어줄 수도 있어요. 정권의 핵심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손으로 안 대고 다 피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특검 지금 대장동 특검 하겠다고 그러고 박영수 때 열흘 안 주니까 야 이거 하나 건드려서 딱 해서 박상도처럼 면피 받자. 그렇죠. 대충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또 면피성 수사라고 의심하냐면 과거에 검찰이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MB 때 MB 때 이른바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이라고 MB의 멘토라고 불렸던 건데 맞아요. 그 사람 고대 나왔을 거잖아요. 같은 고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이 박연차 씨를 수사하면서 박연차 씨 수사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균형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이 이른바 세모조사 무마 의혹에 이른바 그때 당시에 MB 측에 노무현 대통령 측 그 뭐라 그러죠? 비사를 전달했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에 그 X파일을 전달했다고 지목받는 한상렬 국세청장이라고 있는데 그 한상렬 국세청장을 상대로 또 천신일도 로비를 했다. 그 형이로 수사하는 척을 했어요. 척을요? 수사하는 척을 했지만 당시 한상렬 국세청장은 외국으로 출장 중에 그냥 안 들어와 버립니다. 도필을 해버린 거죠. 검찰이 노하우가 있네요. 안 들어오게 했는지 안 들어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버리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박연차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후가 지났다는 이유를 수사를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을 기소한 다음에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 관련자들 진술, 보충 진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다음에 다 확정되고 나니까 한상렬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상렬 씨도 여기가 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옵니다. 하여튼 법구라지들이네요. 완전히 그런 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국정론당 사태가 터지기 전에 롯데그룹의 형제난이 있었어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회장이 엄청나게 신동주 전 회장이 장남이었고요. 신동빈 지금 회장이 한 회장이 차남이어서 경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고소 발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동주 회장이 고소한 건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다 무혐의하고 다 무혐의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의 보는 시선과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만 기소를 했냐면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고소인이죠. 고소인에게 500억 가까운 부당급여를 지급했다. 그 다음에 그 서미경 씨라고 이른바 신경코 씨의 첩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분에게 또 막대한 천몇백억이 달하는 이익을 몰아줬다. 자기 어머니가 여전히 계속 신동빈이시네. 근데 이른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첩이에요. 아버님의 첩. 아버님의 첩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걸 이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형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데 형에게 경영권 다툼의 실탄을 500억을 그래요. 급여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게 신동빈 회장의 혐의예요. 이거 무장하더라고 그냥 기소한 거거든요. 당시 신격호 회장은 침해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당태였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동빈 회장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버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첩과 아버님이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해관계가 대립된단 말이에요. 신동빈 회장은. 그래서 결국에는 신격호 회장의 혐의로만 인정이 되고요. 상태가 중화 건강 상태를 봐서 박영수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에 나온 바는 박영수가 휴대전화도 막 부숴버리고 PC도 막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면서 충분히 증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게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무슨 컴퓨터를 무슨 방치로 구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임매 시도가 있다는 거를 약간 과장되게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 건은 워낙 오래된 건이에요. 그러네요. 증거가 과연 남아있을까? 그런 물적 증거가 그런 일단은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 시대로 과연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곽상도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상 면제부수사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민 회장이 이해관계가 명백히 대립되는 두 형과 뭐라 그래요? 작은 엄마를 위해서 횡령 배임을 했다는 걸로 영장을 쳤거든요. 당연히 기각되죠. 그리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고 나중에 무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기 쇼에 그치는 거 아니냐? 천친구 선진우 선진우 당원 회장도 마찬가지 네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의 노하우가 상당히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조서에 구멍을 내놓는다고 표현합니다. 조서에 구멍? 그럼 법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멍을 승승 내놨으니까 영장 담당 판사라든가 법원의 본안 판사들도 이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서에 구멍을 승승 내놨으니까 선배님 알아서 잘 무죄받으십시오. 이런 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다가 떠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기각하면 그러겠죠.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도 모르고 그렇지요. 영장도 안 내준다고 하면서 투절되는 형식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장동의 50억 클럽이 말이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있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순환, 최재형, 민정원 최재경 최재경 건드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전혀 지금 선도 못 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건이 없어요. 봐주기 오로지 검찰 내 봐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카르텔의 집약이 바로 대장동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다. 검찰 게이트다. 검찰 전용관들이 만들어서 자신의 검찰 인맥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검찰 외의 사회 인맥 전체를 총동원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이익을 다 독식한 구조예요. 김만배가 검찰 추진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시스템을 보면 어떤 구도냐면 처음에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 사업을 가져오려면 김만배가 사업권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만배가 사업권을 갖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박영수 씨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강길이가 갖고 있던 사업권을 이강길만 구속시키고 이른바 같은 법조인이 남욱에게 이전하게 한 것도 그때 당시에 수사팀이 남욱과 정형을 빼주거든요. 그럼 남욱 정형을 빼줄 때 증거가 없었느냐 지금 우리가 다 공개돼서 알고 있는 이른바 뉴스타파 녹취록을 2015년, 2013년, 2014년까지는 거기도 갖고 있었어요. 수사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싶어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 게이트 법조 카르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 카르텔의 수사장은 박영수다라고 봤을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있었고 그럼 윤석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법조 카르텔의 대장이 바뀐 거죠. 영수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너 잠깐 들어갔다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있으나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미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검찰은 안 다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50억 클럽 나머지 수사는 아예 버리지도 못할 거라는 게 김수남이나 최재경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법조 관련 거 외에는 업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박영수 특검은 물론 액수가 크잖아요. 200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되게 깊숙이 개입하거든요. 돈도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변호사에서 회장 때문에 나간다고 선거 그리고 거기 선거 자금 지원받기도 하고 근데 왜 돈도 빌려줬겠습니까. 그렇지. 김만배하고 너무 깊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워낙 큰 판이 워낙 큰 사업판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만 할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3백 몇 번 압수수수하고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는데 황간회는 무죄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나 증거도 없고 유동규 거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요. 뭐냐면 유동규의 증거도 없습니다. 유동규 씨조차도 합법적 보고에 우리 이렇게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직접 한 사실이 없어요.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고요. 그 정도 급이 안 돼서 거짓 진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한다는 진술은 그냥 내가 정진상 실장이 보고했으니 당연히 보고됐을 거다. 걸친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진술들은 다 유동규의 전원에 불과합니다. 전문 증거에 불과해요. 김만배의 전문 증거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소된 사건들 대정동 관련 기소된 사건들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428억을 기소를 못한 거고요. 그런데 배임은 왜 기소했냐. 배임은 평가 영향이거든요. 평가. 아니 자기들이 볼 때 법조인으로 자기들이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왔냐는 건데 다시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토지 개발 사업 이른바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도 다 분양해야 됩니까? 그런데 걔네들 논리라면 아파트도 다 분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신도시를 만들면 분당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모두를 다 LH에서 지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 결국에 7천억 넘는 배임액을 또 끌어냅니다. 택지 개발 사업조차 지자체는 할 의무가 없어요. 단지 이 건의 경우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왜 공공이라고 그러냐면 땅은 사유지죠. 결국은 하지만 수용되기 전까지는 사유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도시로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공공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용적률 등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시설이나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 그때 올 때 그 사회시설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건 다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유지 사유지 그러는데 그 사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공공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공공재산인 거예요. 그 공공재산을 사회에 활용해서 민간에서만 이익을 독식하게 할 수는 없다. 특정인에게. 그거를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 이 의지를 갖고 직접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일부를 환수했는데 왜 다 환수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공산국가여야 돼요. 그럼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이라든가 다른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를 봤을 때는 대장동이 터지긴 터졌어. 대선 때 터지긴 터졌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침 또 이재명이나 나오니까 이재명한테 다 뽑고. 그게 지금 공통적입니다. 아 이제 이쪽은 보호하고 그러다가 자꾸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곽상도 했다가 뭐라 그랬죠? 조서의 구멍을 뽕뽕 썼다. 아 예 조서의 구멍을 노렸는데 또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검 할 것 같으니까 박영수 그래. 저는 검사들이 박영수 특검을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대장동 특검이 시작되면 본인들에게도 칼이 돌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칼 외에도 가장 지금 검사 좀 어설픈 도움이긴 한데 나름 특급 도움이라고 하는 유동기 씨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동기 씨 지금 이미 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유동기 씨의 범죄 사실로 드러난 게 3억 넘게 있는데 그 3억 넘는 수수 금액에 대한 기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빨리 올려야겠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네요. 숙료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숙료기간이 그거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박영수 일단 싹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최장으로 걸리게 되면 내년 한 1, 2월 그때쯤에 아마 표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총순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충들에 가면서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쓸 것인가? 쓸 거예요, 아마. 저는 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하에 전두환은 그래도 조금 좀 봤는데 교목자이라도 하고 좀 봤는데 무치인 정권인가? 진짜 이거는 황제시대나 있을 논리잖아요.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조성원 변호사님은 오늘 수요일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아주 귀중한 말씀 많이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